괴물 좀 하고 싶은데 괴물 괴물 안되면 나가자 그러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깐 그러니깐 쓰리되면 데미지가 넘었으니까 잡을 방법이 없단 그런거야? 괴물쓰..누구야? 마이크 어떻게 하는거야? 여보세요? 아! 어? 음..맞아 누구야? 누구지? 나 지금 티몬인가봐 나 티몬..티몬에 꼈어 야 그래도 테스트인데 매번 괜찮다 그래? 응 맞다 갯빌 내가 너네들을 죽여죽겠다 너네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몰라? 너네들을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마이크 어떻게 하는거야 근데 그 뭐냐 이거 크라이엔진이라 프러스트바이트 엔진으로 만들었다면 눈뽕 개쩔었을때 햇빛보면 눈뽕 개쩔었을때 진짜 크라이엔진은 아닌데 프러스트바이스트 뭐? 뭐? 나 메딕이라고 메딕 나 근데 뭐? 나 뭐올렸지? 나 뭐올렸어? 그니까 메딕은 총이 두개고 그 다음에 치료가 두개 끝 아 그래? 제꺼는요? 저는요? 여보세요? G 트랩퍼 아 아 아 저 들리나요? 옆 옆 가나다라마사 아 아 C 아니고 탭 아 아니고 가도 누구 컨트롤 여 여 옆 옆 아니고 Q 아 아 아 뭐야 마이크 뭐야 나도 말좀 끼워줘 K인가? K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니야. 아니야 화력 많이 딸리던데?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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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꺼야 괜한 좀 빨리 찾아서 가둬놓은 다음에 니가 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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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 나 사냥당한다! 나! 나 프루스트 파이트 엔진으로 사냥당해! 이거 뭐지? 던지는거랑 아 이럴때 괴물이 걸리냐 잘하는거 같은데? 나 산불꽃당할듯 파이어 브레스 이거 찍는건가봐 아아 이건 뭐야? 대시 아 이렇게 찍는건가봐 도망가자 도망가야돼 4인... 4인퀘 내가 올렸구나 도망가서 뭔지 저거들을 잡아먹으면서 생존해야된다 무조건 도망가서 아까 들었죠 3례때면 말릴수가 없다고 파워풀 엘리언이야 도망가 도망가면서 어 저기 보이네 요렇게 일리어택 그 다음에 먹고 어 먹으니까 진화하네 점프해서 벽타고 점프 이런걸 서로서로 다 보여주니까 느리는건가 파이어 브레스 던지고 이건 뭐야.. 4번은 아ㅏㅏㅏㅏ' 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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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브레스 멀티풀 타겟 멀티풀 타겟 아니 그러면 계속 도망치다가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먹음? 금방 쫓아와대 아까 보니까 괴물이랑 사내면 속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 나 나왔다 나 나왔어 먹으면서 시작하네 치다가 잘 먹으라고? 아 체하는데 저건가? 도망가 런! 런 도망가자 어디야?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으악! 으흐흐흐흐흐흐흐 야 여기다 못올라가? 으흐흐 안돼 도망가자 도망가야돼 여기 왜 못올라가 레프트 시프트 아 오른쪽 버튼이구나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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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맵이 왜이래 이거 다 막혀있어 쓰러기같은 맵이 맵을 모르니까 저기로 저기다 저기 저기로 가자 오른쪽에 뭐 있는거 같은데 벌써 만났어 젠장 이렇게 되는거구나 괴물사람들 다 이렇게 해 죽은거구나 난 살수있어 난 살수있다 아 다른 괴물도 나 공격해 나는 살수있어 나는 최대한 오래 버틸것이야 아냐아냐 잡지말고 지금 트여야돼 어 무서워 괴물인데 무서워 어디있을까? 애들 어디있는거야 지금 저거 하나 잡아먹을까? 하나 먹자 뭐 먹어야지 이 먹어야지 그만 튀어 어 쥐는 아인다 한 두마리만 더 먹으면 돼 어 오케이 오케이 레벨업만 하면 낫세 먹는데 오래걸려 아 아 먹어 빨리 기난해야돼 썸납 내야된다고 한 마리만 더 먹으면 돼 일단 도망가 시간이 진짜 되면 안돼 내 발자국을 쫓아온단 말이야 레프트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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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도망가 으아 으아 결계다 왜 저기 결계가 있지? 여기다 친건가 혹시? 사람인거 아니겠지? 끝인건가? 뭐지? 왜 결계가 있는거야 저거 트래퍼 기술인데 벌써 다 잡힌거야? 그냥 맵 끝인거 같은데 폴리스 스멜 폴리스 스멜 맞네 저기있네 애들 저기있네 맞네 맞어 별게 맞어 저기있네 총소리소리 나와요 총소리소리 나와요 지금 반대로 뛰어 쟤네들도 참 못 찾을거야 왜냐면 이놈이 발자국이 똑같은데 계속 나있어 흐흐흐흫 이것만 먹으면 결계다 아이 뭐야 이거 뭐지 아이 이것만 먹으면 진화다 영광스러운 진화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안됐어 진화 안됐어 젠장 더 먹어야 돼 한마리 더 먹어야 돼 한 마리 더 먹어야 돼 아 좀 도망가야 돼 지금 이상해 와 뒤에 무슨 이상한 느낌표 떴어어요 걸렸단 얘기지 뭐야 아 여기 나가면 안되네 아 그런게 어딨어 아 이거 맵이 좁잖아 생각보다 뭐야 어 뒤에 있다 아악 걸렸다 도망가야돼 바로 뒤에 있어 나 아직 레벨 못했어요 최대한 오래 살 것이야 난 죽지 않아 으아악 으아악 야 이거 이거 괴물 발자국 없애는 바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괴물이 너무 불리하잖아 어? 먹어야 돼 바로 뒤에 있단 말이요 아니야 지금 도망쳐야 돼 아까 걸렸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 빨리먹어 빨리먹어 빨리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진화한다아 어 안됐어 브이 이볼브 진화 보글보글 보글 보글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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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플에서 3레벨 됐어 야야 그만 무나..지나했어 일단 도망가 3레벨까지 버티 3번 대신가? 도망쳐 도망쳐 진화할 것이야 나는 진화하고 말 것이야 이거 좋은 스킬이 뭔지 모르겠네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총소리다 야 그래도 내가 제일 오래 버텼다 여태 괴물중에 내가 제일 오래 버텼어 나는 괴물체질이야 자 이거 뭐지 빨간거 자 가자 천천히 아 여기 괴물 여기로 들어오면 안되는데 여기 자리가 구려 조금만 랩업하면 돼 이거 계속 서로 버티면 어떻게 되는거지 누가 이기는거지 괴물이 이기는건가 어 뭐야 이거 아 아 덫 아 덫을 설치해놨어 이 녀석이 아 으아 아 왜 좌클릭을 해야되는구나 허 덫해 근데 사람은 없었어 자 지금 애들 없거든 이상하게 야 지금 먹어야 될 때야 먹자 이건 좀 세니까 많이 주겠지 이렇게 세이거 몬스터가 이런 사람 죽이겠냐 몬스터 죽여 이렇게 세이 많이 줘 많이 줘 어휴 많이 주네 어 거의 반이 차네 그렇지 이런 애들 좋아 총소리 납니다 어 으아 저기있다 으아 도망가 아직 Vere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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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stian장 으아 으아 아 걸렸다 어우 아바 아악 앗 아 으아 으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아 아minist 한 명만 죽인다 으어어 으아아아앜 으아아아아앜 앗 놈부 얼핏 다닳았는데 자클릭, 자클릭 크래문, 크래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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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아아 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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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, A.A.A. 죽여, 아! I.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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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 아 아 아ㅏ아ㅏ아ㅏ아ㅏ아ㅏ아ㅏ아ㅏ 아 아아 메딕부터 죽여야겠다 누구야 메딕이 더러기 안죽어 씨 아 아아 아아 아! 아 이 녀석! 아! 아아! 어! 저게 없어졌어 튀어! 화력이 안나온다 저기 어 할만해 레벨 패턴이 튀어 튀어 도망가 도망가 어 야 저기 메딕이 다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네 사기 아니야 어? 여기 뭐지? 여기여기! 도망가자 여기 아 여기 죽었다 일로와 이 녀석들아 먹어 먹어 먹어야돼 내 몸에서 새같은게 나오네 뭐지? 오케 먹을꺼다 아아아아 안 녀석들아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먹을꺼 내놔 왔어 왔어 먹고 튀어야돼 저기 저기 오케 아직 아직이야 아직 싸우면 안돼 좀 더 튀어 몇 마리만 먹으면 되는디 총 총 근처에 왔어 일단은 무빙으로 도망가 아 일로 못가든가? 일로 못가 맞아 일로 못가 괜찮아 괜찮아 한번 더 진화할 수 있어 하나만 먹고 된다! 진화하는데 아니야 여기서 진화하면 안돼 위험하기 때문에 어 뭐야 사람이잖아 진화하면 골로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진화해야돼 아니야 진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일단 도망간 다음에 진화해 그리고 이걸로 오케이 우와 피통 늘어났습니다 덜개 쳤네 어 이거 이거 2번 이게 완전 쎄 덤벼 트럭 막 설치해 놓는거 보소 저기 시간 버티고 애들 올라오면 맞장뛰자잉 결개 없어지면 되니까 파워 리플리 메딕부터 죽였는데 하얀색이 메딕인가 하얀색이 하얀색이 메딕인거 같은데 간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 프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알아죽였구 대시대시대시대시대시대시대시 도망 메딕이 아 쟤가 트래프였나봐 없어졌다 저거 다시 죽여야 되는건가? 아니야 죽여야 돼 왜냐면 살릴수도 있어 살릴수도 있기 때문에 살렸네 아닌가? 살렸어 살리기 전에 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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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두마리 죽였고 너네들을 죽이러 왔다아아 아아아아아 mamy 무화호호 BY 으아 한 명 남았냐 우웟 우웡 우윽 우워 으웡 우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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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워 하하하하나 야 괴물 좋네? 쉽네 하하하하 괴물 괴물 걸렸으면 좋겠다 도망다니다 레벨업만 하면 돼 레벨 2 됐어요 언락됐다 퀵 스위치 장전이 빠른건가? 스왑이 빠른거? 괴물도 레벨업 있네 3레비 찍으란 말이 이해했다고 그러게? 저 아까 전에 3레비 찍으면 못잡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네 그러네 근데 내가 괴물이야 감사합니다 착하신분이네 생긴대로 낸다고? 무슨소리야